이상은 높을수록 쉽게 떨어지고, 마음은 순수할수록 쉽게 더럽혀지기 마련이죠. 뭐, 이제와서 제 사랑을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, 이 애타는 마음, 더는 억누를 수 없어요. 제 손을 잡아주세요, 사장님. 그리고 저만 바라봐주세요. 그리고 언제까지나 제가 서로 남을 수 있도록. 더 나은 세상이요? 그런 걸 원했던 적도 있었죠.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더 나은 세상이라는 건, 사장님과 저, 둘만의 세상을 의미하는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